액션은 좀 타고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연기보다 액션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2년에 오래돼서 모르시겠지만 안 좋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를 이민 보낼 뻔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스턴트맨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액션스쿨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익혔던 그 액션이 지금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게 만들어요 매 테이크 갈 때마다 대사를 다 다르게 하시거든요 애드립의 황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사가 항상 뭐 추가되고 또 좀 다르게 다른 템포의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연기로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김혜미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링거주를 할 때는요 컷을 안 하십니다 우리 감독님이 어둠 살 뻔했습니다 다른 먹뿐이면 어둠 살 뻔하잖아요 그 말 하니까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깔깔깔깔 한 번 더 가시죠 선배님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